띄는 진심을 띄는 한정도 決장하는 호빈의 눈을 registrar 너무 좋고 난 이라고 하네 날아 봐! 날아 내려 8강 난 말처럼 뛰고 싶어 띄어봐! 골프의 에이블 에이블 보여줘! 에이! 보여줘!! 보여줘! 에이프레임을 보여줘 돌보신의 흰장이오 언니 그거를 덮고 해보세요 황정 레이디스컵 오늘 모신 대단한 그룹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여기는 지구 안녕하세요 지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구 이름 좀 해석 좀 해서 어떤 의미로 지구를 주신거에요? 지구 저희는 지 놀랄 때 쓰는 함성어와 구 원의 합성어입니다 지구에 있는 모든 분들을 저의 음악으로 놀래켜보고자 하는 당첨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포천힐스인데 어때요 골프장 여기 제가 사실 이렇게 골프필드장이라고 하나요 이런곳에 온게 처음인데 아 처음 오셨구나 하늘도 되게 맑고 경치도 너무 좋아가지고 되게 멋있어요 아 멋있다 굉장히 말처럼 뛰어다니고 싶은 널찍하고 굉장히 넓은 초원에 호수도 있고 정말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행온것 같아요 저는 저 물에 보니까 당장이라도 뛰어들어서 수영을 하고 싶은 수영 잘하세요? 수영 너무 잘하죠 정말요? 못하지만 저기에서는 저절로 자유용을 할 수 있을 것만 같네요 그럼 지구는 평소에 골프를 좀 치시는 분이 계신가요? 저는 관심이 있긴 한데요 조금 치셨나봐요? 제가 대학교 때 전공수업으로 골프를 들었었거든요 에이플이었습니다 에이플 그럼 혹시 안무 이번에 노래 근황 좀 물어볼게요 활동을 어떻게 지금 아 네 저희가 이번에 문 라이트라는 노래로 6월에 컴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노래 굉장히 좋거든요 좀 들려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문 라이트 날 비춰가 그 곳으로 나에게 세상이 되어줄게 룬앤스 리셀 아 역시 좋습니다 저희가 7월 7일 저희가 단독 콘서트를 진행합니다 홍대에서 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 진짜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와서 응원 많이 해주세요 장수하고 이런 것도 홍보도 됩니다 아 정말요? 홍대 롤링홀에서 하고 있습니다 멜론에서 지구 검색하시면 예매하실 수 있어요 앞으로 뭐 계획도 좀 얘기해 보세요 이제 콘서트 이후로 저희가 콘서트가 끝난 다음에 7월 10일 날 저희가 일본 활동을 할 예정이거든요 일본 활동 할 예정이니까 일본 팬분들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에도 인기가 좀 있으신가봐요 하이 마지막으로 팬 여러분들께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골프장 와서 저희 선수들 응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희와 함께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 지구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더 활발한 활동 할 예정이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한경 레이디스컵 화이팅!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와아아